한글자막 와!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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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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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야? 안녕 나는 자프로디테 야 한글자대 안녕 자퇴 난 자프로디테 어 미인! 사랑과 미인의 신이지. 오! 미인! 내 별명은 자태야. 자태? 나태? 나는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난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너무 좋아. 딸? 아빠. 내 딸. 아빠 창피해. 아빠 창피해. 내. 내 프리시어스. 여기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 나는 다 좋아. 나는 내 얼굴이 어디서든 많이 보이는 게 좋아. 딸? 아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영화 짱이야. 항상 이것만 명심해. 아빠 진짜 창피해 죽겠어. 카메라 만져볼래. 칼다운. 내가 카메라 앞에서는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오 마이 지 갓. 그래. 예쁜 미모를 계속 담아주니까. 카메라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다 어색한. 내 딸이잖아. 아. 내 딸이잖아. 내 딸이잖아. 아 그거. 혹시 이름은 뭐야? 자프로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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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기 할 수 있어? 나보고 지금 일어나는 거야. 자연기. 자연기 해주시면 우리가. 나 됐어. 나가줘. 아 근데 예쁜 사람 필요해서 다 연기하면. 예쁜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해야 돼. 아 그런데 오늘따라. 찬스옷. 이름은 뭐야? 자퇴. 자퇴. 잠깐만 다시 들어봐. 자퇴. 그런데 오늘따라. 자퇴. 자퇴은 너무 아름다운 거 같은데. 자퇴? 자퇴은 너무 아름다운 거 같은데. 월의 자퇴은 아름다웠어. 잠깐 비켜봐. 자퇴할 얘기 있어. 안돼. 여긴 내 자리야. 안돼. 여긴 내 자리야. 여긴 내 자리야. 오마이갓. 잠깐! 다들 내 옆자리에 앉고 싶지? 이미 앉았어! 아니 왜 대사를 하냐고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내 옆자리에 앉을 사람을 선택하도록 할게 첫 번째는 몸풀기로 댄스 실력을 어필하는 시간을 가져가자 가져보자 네 이상형은 춤을 잘 추는 신인이야 내가 제일 잘 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손으로 잡고 같이 출게 윤경인데요 그래 안歪이 아빠 참기해 짜증나 꼼짝짝 Tun еш사라고 유아한 그래 이 어이구 이다 누구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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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어! 워후! 예! 지금 모두 가는 걸 성상해 만들어 워킷! 오 마이 갓 나도 내가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 그거 누구 작품이지? 누구 본? 대답을 못 해주겠어 누가 제일 예뻐? 아빠나 잘해 상당해 나는 입마! 번개 진짜 예뻐 10! 9! 8! 7! 6! 5! 3! 5! 2! 1! 새로 땡동! 5! 6! 5! 5! 5! 5! 5! 포도의 심이야.